네 안녕하세요. 저는 DJ 플래스핑거입니다. 플래스핑거와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DJ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네 오늘은 믹싱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. 보통 이제 우리가 엘렉트로 음악, EDM 음악은 사실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. 그 구조는 처음에 믹스드 인, DJ들이 믹스를 할 수 있게 박자들 그리고 베이스가 빠진 어떤 그런 소리가 점점점점 올라오는 믹스 인 파트와 그 다음에 어떤 노래에서는 브레이크 다운, 드럼의 비트 같은 것이 없이 지금처럼 이런 멜로디가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그러고요. 이 브레이크 다운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업 리프트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요. 지금 들리시죠? 네 점점점 소리를 올려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업 리프트라고 하고